친구들 안녕 플레이 앤 조이의 쪼이예요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이게요 바로바로 오늘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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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주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조이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보러 갈까요 쪼이 쪼이 얍 릴루랄랄라 릴루랄랄라 오늘은 너무 좋고 행복한 날 바로 이 조이님의 생신이지롱 모두 다들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겠지 아 다들 무슨 선물을 준비했을까 어 저기 미미다 미미야 미미야 아 조이야 너 기분이 되게 좋아보이네 응 당연하지 근데 너 지금 어디가 어 나 지금 서점에 가고 있어 어 설마 책을 선물해 주려고 그러나 응 미미야 난 책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나는 만화책 만화책을 제일 좋아해 아 그렇구나 나는 동화책 사러 서점에 가고 있었어 아이참 나는 만화책을 좋아한다니까 미미야 그래 너는 만화책 많이 읽어 나는 동화책 사러 서점에 갈 거야 나는 서점에 갔다 엄마 심부름 가야 돼서 이만 가볼게 어 미미야 미미야 흠 이상하다 설마 오늘 내 생일인 걸 모르는 걸까 어 저기 코끼리 아저씨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 우리 조이는 참 인사성도 밝아요 근데 오늘 조이 기분이 너무 좋아보이는데 무슨 날이냐 어 당연하죠 아저씨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랄라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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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겠죠 아저씨 아 바로바로 오늘은 잡초를 뽑는 날이지 고맙다 조이야 너 아니었으면 또 까먹을 뻔했어요 아이쿠 빨리 잡초를 뽑으러 가야겠다 어 아저씨 정말 오늘 조이의 생일인 걸 아무도 모르나봐 오늘 정말 내 생일인 걸 아무도 모르나봐 어 조이야 너 왜 울어 무슨 일 있어 으아 너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를 거잖아 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한번 말해봐 조이야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랄라랄랄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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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알겠어 조소야 음 아 나 알았어 조이야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음 바로바로 오늘은 젖을 짜는 날이지롱 고마워 조이야 너 덕분에 젖 짜는 거 생각났다 그러면 난 얼른 젖을 짜러 가볼게 젖을 짜 짜 룰루 젖을 짜 짜 룰루 으아 정말 아무도 내 생일인 걸 모르나봐 그냥 나는 집이나 가야겠다 엄마 엄마 으아 엄마 어? 집이 왜 이렇게 깜깜하지? 엄마도 내 생일인 걸 잊고 나간 걸까? 히힛 히힛 딸깍 어 아무도 없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조이야 어? 이게 다 뭐예요? 우리가 조이를 위해서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지 아 저는 아무도 제 생일인 걸 모르는 줄 알았잖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조이야 생일 축하해 와 우리 조이 생일을 축하해주러 모두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조이 엄마인 제가 짜라짱 짜라짱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얼른 조이랑 같이 맛있게 드세요 우와 엄마 감사합니다 와 오늘 내 생일 정말 정말 행복하다 아니에요 조이 엄마도 생일 축하해요 우리 조이 사랑해요 마을 사람들의 깜짝 파티로 조이는 정말 정말 행복한 생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때요? 우리 친구들 재밌었나요? 그럼 다음에 조이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플레이 엔 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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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